이코노믹 리뷰의 황진중 기자께서 쓰셨고 셀트리온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5천억원, 연매출 2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가 자랑하는 램시마, 투룩시마, 허즈마 때문이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신규 매출이 셀트리온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레키로나의 수출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키로나는 최근 긍정적인 글로벌 임상 삼상되어 있다가 확인됐다. 인도네시아 긴급 사용화가 획득을 시작으로 각국에서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분기에도 고성장 지속이라고 해서 지금 FM가이드에 따르면 매출액이 최고값이 6천억, 최저값이 4,226억, 중간값이 5,344억원. 그래서 컨센션스가 5,199억원, 약 5,200원 정도 되죠. 셀트리온 실적은 동등생물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한글로 동등생물의약품, 램시마, 투룩시마, 허즈마 등 기존 주요 제품과 신제품인 램시마 SC, 인플립시맵, 피아주사제형, 유플라이마, 성분명 아달리무밥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은 지난 분기 2,896억원의 규모 주요 제품을 공급했다. 2분기에는 램시마, 투룩시마, 렉키로나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2,611억원이다. 이렇게 했고요. 김태일 연구원, 제가 셀트리온을 잘 보는 연구원 중에서 한 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김태일 미래에서 증권 애널리스트는 램시마에 이어 투룩시마와 허즈마까지 수유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램시마 SC와 고농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유럽 성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렉키로나 수출 기대감 높아, 델타 효능, 흡입형 개발 중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글로벌 임상 3상 데이터 잘 나온 거 알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표로 잘 해놨는데 위약군 개선시간은 고위험군 환자는 14일, 전체 환자는 13일인데 CTP59 치료군 개선시간은 9.3일, 8.4일 그래서 단축 개선시간이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4.7일, 약 5일 정도 단축을 했죠. 전체 환자 쪽에서는 4.9일 P-value 값은 0.00001이니까 아주 잘 나온 거죠. 셀트리오는 대규모 3상 결과를 글로벌 주요 규제기관에 제출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각국 주요 규제기관과 허가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렉키로나는 인도네시아 식약처에서 EUA를 획득했다. 정식 품목 허가전 사전 검토 단계인 롤링 리뷰가 진행 중인 유럽에서는 지난 3월 품목 허가전 국가별 사연 권고를 받았다. 렉키로나는 지난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유망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선정됐다. 정식 허가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투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흡입형 제형 개발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오는 흡입형 항체 치료제 관련 특허와 기술을 보유한 미국 바이오텍 이날론 바이오파마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론은 지난 6월 호주에서 흡입형 렉키로나 임상 1상을 개시했다. 유효성을 확인하는 이상도 곧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미 육군으로부터 700만 달러 자금 지원을 받았죠. 언민용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임상 3상에서 기저진화를 가진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유럽으로부터 허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EMA의 롤링 리뷰 개시 권고 이후 한 달 만에 유럽 사용 승인 권고를 받았었고 10월 유럽에서 승인될 코로나 치료제는 셀트리온, 일라이릴리, 리제네르른 등 3가지가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